오늘은 스카이 림 하겠습니더 오늘은 스카이 림 하겠습니더 어우... 얼마만이야 괜찮아요 오늘은 스카이 림 하겠습니더 진짜 그런지 슬픔을ố 내리게 웃겨서 림 하겠습니더 왼쪽 잠깐만 오 이게 다 되네 오? 아 왜 이래 잠깐만 아 그치? 아 일단 기본으로 하고 화면 대화 자막 일반 자막 말해봐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정의의 하이킹 올프리, 가로드, 헬멍? 너는 러벨이예요. 너는 너의 리더위원이예요. 오, 천천히. 어디를 데려다니? 그렇게보면 얘도 불쌍하네. 잘은 모르겠지만 말도둑 정도로 사형당하고 오, 괜찮은데 그래픽? 오, 좋아좋아. 그리고 Talmor가 함께하는 것 같아. 오, 헬멍. 내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지? 헬멍. 여기에서 그 여자친구가 좋아서. 이 러드가 아직 그 주니버가 그 주니버가 흘러가고 싶어. 오우 잘생겼다 이렇게 생겼었구나 전 컴퓨터는 이정도 그래픽이 안나와가지고 인형처럼 보였는데 꽤 잘생겼네 오우 잘생겼네 오우 잘생겼네 오우 잘생겼네 오우 잘생겼네 오우 잘생겼네 어 버퍼가 살짝 있는거 같은데 쟤도 참 잠시만 너는 걸쳐 누군가 헥 헥 헥 아까 그냥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 뭘로 하지? 쯧 늪질에 적응해 질병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고 물에서 호흡할 수 있습니다 피부조직 활성화 시켜서 사용해 생명력을 매우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와 아 얘는 너무 악당같이 생겼다 인간적으로 하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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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려대는 걸로 실호딜 출신인 임페리얼 종족은 빈틈없는 외교술과 상술로 유명합니다. 전투와 마법 모두 능하며 어디서든 그 말 차 내는 임페리얼 종족은 적을 진정시키는 황제의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필요 없고 드래곤 회피의 힘을 사용해 주문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. 드래곤 회피 드래곤볼이니까 괜찮은데? 가장 뛰어난 자재를 가진 전사들 레드가드 독에 대한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레드가드 종족은 전투에서 아드레날린 돌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기도 아드가 있어? 서쪽 바렌우즈 숲의 일족이며 보스 뭐 우드헬프 어 도둑 꺼져 전사 얘도 전사네 도적 외로 가자 마법정 있습니다. 좋지 틀린거 아니지? 안돼 이거 틀리면 진짜 개망신이야 어휴 괜찮아 그래픽 그 조사 주의 골고루 죄송합니다. 저의 희한 세서 하이로 스위치 주의 골고루 도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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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번역 잘했다 섬세해 토마스? 네, 전어 트레이예요 드디어 그들의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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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누가 말하는 거야 아 아,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 아 인간적으로 이런 소리 들리면은 좀 나야? 어휴 좋아 탈출 탈출 잠깐만 잠깐만 달리는 기설청 오오오 비켜 빨리 가자고 비켜 대국군이 되느냐 반란군이 되느냐 어디로 갈거야? 같이 가자 으음 음... 아냐아냐아냐아냐 어후... 다시 껴덕힐뻔했네 어우 생긴 것 봐 야 근데 나 얼굴을 설정 안한 것 같은데? 생각해보니까? 뭐 이따 성형해주지 뭐 아 버려버려 I'm going to see if I can find some way out 아, this one's hot I'll see about that game 분명... 브레튼이 소화마곱 있었는데 좋아 심부름꾼? 아... 왜 심부름꾼인걸까 중감내놔 마읍도 쓸꺼니깐 경갑입시 뭐 우류 아냐 가자고 무거워 무거워 어우 팔 얇은 것 봐 음... 아 왜 저떤옷을 입는거야 나이도 좀 올려야지 전문 정도로 간을 좀 보고 다 들 수 있나? 마나 포션도 챙겨주고 하찮은 마나 포션 마법 파괴 파괴도 하고 소환을 빼고 회복 그리고 도끼랑 화염 그냥 검으로 하자 아 같은 편이구나 어우 좋아좋아 아 생긴건 존나 맘에 안들어 아 얼굴은 되도록 보지 말자고 우리 양손 모기가 쓰고싶단 말이야 오오 안되지 버려 버려 1번 2번 3번 묘약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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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re 6번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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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번 7번 10번 5번 한 명부터 한 명부터 그래 다음 한 명 가끔 하자죠 어우 딜 딜 상태가? 장궁 경급도 가져가자 무기가 넉넉하네? 좋아좋아 오우 역시 양손검 개멋있어 이제 거미 아 적응 안된다 키를 바꿀까? 조작 이거를 이걸로 바꾸고 됐다 됐다 오 약해 약해 안 돼지 오 오 좋아좋아 오 좋아좋아 꼼 음 안 보인다 아 수염 싫다고 오오 너무 멀어 오오 됐다 가죽 가죽도 갖자 재련해야되니까 견갑으로 해서 드래곤 비닐까지 호 호 호 호오 레벨업 생명력이지 아 맨날 펑모드 쓰다가 이거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네 견갑 견갑 양손무기 딜을 올려도 어차피 증가하는 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방어부터 올립시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 계속 찍었지? 46에 16 어 도전가재 아 모자가 좀 그래 뭐 별 수 있나 여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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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냐아냐아냐 이리와 안되지 산적 따위가 넨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보물 지도 사실 이거 보물 어디에 있는지 아니까요? 볼 필요도 없죠 흠 한손무기 일단은 돌은 전사로 맞히는 게 낫겠지 뭐 브레튼 능력이 마법저항 25%씩 군주만 해도 50%네 도둑 전사 전사